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초대가수 무대부터 한번 갈 건데요 아까 우리 품바 양재기씨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수는 진짜 죽지 않는 가수입니다 이름이 미라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수 미라씨가 여러분들에게 바람아 부르라부터 인사를 드리는데요 참 노래 잘합니다 노래를 잘하고 여러분들 충분하게 박수 쳐줘도 될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가수 미라씨 무대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은 내 맘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오늘 기숙에 쉬어갈까 보고싶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하나 둘씩 떠오르며 그 어느 날 헤매였던 길거리 찾아 나서야지 바람바 불어라 바람바 불어라 길을 떠나자 어차피 머물것은 없지 않더냐 바람바 불어라 멀어서 떠나자 저 구름이 흘러가는 곳으로 저분을 흘러가는 곳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윙망망고자 에이 박수 박수 바람바 불어라 길을 떠나자 어차피 머물것은 없지 않더냐 anymore 이게 다는 흐름이 흘러가는 곳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안아보자 보고 싶은 얼굴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자 바람아! 바람 바풀어라 길 떠나자 어차피 머물듯이 걷지 않더나 바람 바풀어라 고소 떠나자 저 흐름이 흘러 하늘로 쓰러 고소 박수 앵콜 부르셨어? 앵콜이 한 번만 나오는 것 같아서 아 미라가 어디에요? 미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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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맞긴 맞어? 아 맞구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